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대혜월향입니다 자 오늘은요 블라인드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가 앞이 안보이는 상태에서 얼마나 게임을 잘 플레이할 수 있을지 그런거를 보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느낌상은 일단은 게임 지금 당장 끄고 싶어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이 게임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헉 움직이잖아 오 대박 이거를 오 오 우와 우와 던지면 이제 주변 파악이 되네 오케이 일단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런식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건가봐요 안녕히 계세요 오 뭔가 인트로가 나오고 있어요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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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아요 노래 어 뭐야 어 뭐야 야야 너무 심각하게 아무것도 안보이잖아 아무것도 안보여 오 뭐야 아니 이렇게 안보이면은 아 진짜 야 잠깐만 나 하기 싫어졌어 어떡해 야 나 진짜 하기 싫어졌어 어떡하냐고 오케이 오 대박 뭐야 드디어 일어났구나 지금 너 아직 살아있다고 아니 니가 뭔데 날 케어해 잠만 말고 내 동생이나 내놔 이 자식아 어디있어 니 목소리를 따라가라고 내 목소리를 따라가라고 내 목소리를 따라가라고 내 목소리를 따라가라고 아니 어디를 조젓 아 아 뭐구나 일단 문 안열려요 문 안열려요 문 안열려요 아 아 와 근데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진짜 짜증나게 잘 만들었다 아 뭐지 열쇠같은거 찾아야되나 해골은 왜있어 도대체 아니 해골은 도대체 왜있는거냐고 오 대박 이뻐 여기서 해골같은거 던져서 한번 찾아봅시다 오씨 아무것도 안보여 진짜 오케이 좋아 이러면서 찾아보는거지 와 이거 던질수 있는거 되게 많다 다 던질수 있네 그래 안는키로 하는게 훨씬 낫겠다 오 대박 그렇지 갑시다 열쓰다 좋아 좋아 열어주구요 자 잠깐만 잠깐만 됐다 아니씨 아무것도 안보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더듬어 아 이렇게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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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위로 이렇게 찾는거 오 됐다 와우 아 아 뭐지 어디다 집어놔야되지 이건 또 뭐야 이건 또 뭐야 다 둘러봐 일단 그 다음에 어 깜짝 놀랬잖아 이씨 너무 무서운거 아니야 이거 게임 응 노래랑 똑같은거 찾는건가 아 아 연속으로 아 알겠다 지금 여기서 이 여기서 들리는 노래를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거야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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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다 그렇지 우후 이거랑 이거를 삽입 아 아닌가 그리고 이거 아 여기다 아 이거구나 세모 보이죠 올리고 그렇지 이것도 올리고 똥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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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놓으세요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오 오 여기있다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이런거 대고 이렇게 해야지 이건 맞아 여기 오 여기다 됐다 그렇지 깔끔해 응 나 전생 이런거 해봤나봐 많이 바로 되는거 보니까 자 올려놓읍시다 이러면은 열쇠야 나와라 레이첼 레이첼 이 사람은 내 가족을 어떻게 알지? 그 누구야? 누구신데 우리 어머니를 아십니까?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니 저기요 이렇게 노래 꺼지면은 아니씨 뭐 던지는거 없냐? 저긴가? 아 저 아 야 진짜 개무서워 진짜 아 근데 진짜 못하겠어 진짜 아 이거 어떻게 해? 아아 진짜 어떻게 하냐고 어쩌면 내가 하냐고 이거 진짜 자 갑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 그냥 화면으로만 봐서 그렇지 이거 VR로 하면 진짜 미쳐요 진짜 사람이 아 가겠습니다 뭐야 이거 스코트? 너야? 스코트! 아 니마! 아씨 욕 나오게 하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다 보인다 그래도 다 보인다 좋아 좋아 추궁기 앞에 있다 이런거 빨리 가야돼 이런거 빨리 가야돼 아 아 어어! 아니 앞으로 안가져 그냥 너와 나이예요 그리고 너와 나이예요 두려워 뭘 받아 뭘 받아 뭐야 뭘 받았어나 어 지금 겁나 크네 그러면 여기서 케어해주셔도 괜찮을거같은 아아 너 사라질거지 너 너 사라질거지 아 이거 받으라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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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졌는데요 저기요 오 오 대박 호호오오오옹 작스백드 백드룸 오와옹 그는 더 이상의 정신을 지켜야 할 수 없을 것 같다 뭘 할 수 없을까? 나가라, 진 나가라 너는 답을 찾아봐야 할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이 짐을 수 없을 때, 너는 다가가야 할 수 없을 것 같다 맞다 너는 스커트와 스커트가 가려라? 스커트는 아무것도 없을 것 같다 너는 그 운전을 기억하시나요? 나는 운전하고 있었지 아니 로드에서 누가 있는거 봤고 미세요? 여긴 너하고 나밖에 없대 아니 가지마세요 아저씨 가지마세요 아저씨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오케이 가야된다 시각장애인분들이 이거 들고다니는 이유가 있었어 이 안에 뭐가 있나보지 이걸 여는 뭔가가 있나봐요 여기 방 안되고 막 시체 걸려있고 막 이러기만 해봐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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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증날거야 그럼 문 안열리고 오 세게 때릴 야 세게 때릴수록 이게 소리가 커진다 대박 우와 우와 오 귀 야 이거 진짜 갓겜이다 이거 진짜 이거 세게 때리면은 귀까지 멍해져 사운드 잘 들어 봐요 봐봐 이거 촉촉 쳤을때 좀 세게 쳤을때 완전 세게 쳤을때 와 갓겜 아 문 다 닫혀있어 아니 문 좀 열고 사세요 무슨 집에 무슨 잠금장치를 뭐 문 마다 달아 놓으셨나 이건 외장 왜 잠그고 다니는거야 도대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런거 문 열어놔야 되는거야 닫는거 아니야 뭐야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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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넣는거 아니야 여기다가 아니 아니 열리는 문이 이게 친절게 게임은 근데 친절하지가 않아 문제는 내가 다 찾아야돼 진짜 뭐야 이거 여기있네 이런 이거를 여기다가 쑤셔놔야되네 아따 진짜 귀찮게 씨리 삽입 그렇지 와우 맨 뭐야 이거 소리 들리는거 보소 창문 깨져있구요 창문 깨져있구요 와 대박 우와 차고다 아 이게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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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이게 사고 난 차잖아 앞에 사람이 보여서 내가 그 사람을 피해서 사고를 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눈이 지금 먼거고 어디 지금 이런 저택으로 온거잖아 그치 내가 볼 때 여긴 약간 지옥 같은 느낌인거 같애 여기 삶의 경계선 그니까 림보에 서가지고 이런 미친 동생하고 나 누가 이제 지옥에 그 뭐 죽어 죽을지 이런거를 정하는 약간 그런 약간 철학적인 게임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 여기 망치가 있다는거는 누구 누가 있으면 훗도로 패라는 그런 소리겠죠 이거 이거 오케이 뭐야 자 일단 1분은 여기까지 하고 2부로 넘어가서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2부에서 더 재밌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안뇽 안뇽 안뇽